안녕! 이이돌이호 타임입니다! 하늘다쿠콘 기다리는 동안 조금만 얘기 최근 새로운 두개가 생겨서 이곳에 두개가 생겨서 이곳이 생긴 때 이곳이 생긴 때 이곳이 생긴 때 이곳이 생긴 때 너무長距離 오늘은 여기에서 다른 곳에 이렇게 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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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 스튜디오에 전화가 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음식은? 모든 음식은? 아 아 でもかんちゃんけじゃん 昨日危うくビビッパ食べる時は自分で作って あれってなんか違和感感じて違うぞってなんで作るのやめました 正しいっすか カレーを やっぱりなんでもかんちゃんけじゃん食べたいみたいな なんかちょっとインスタ映えするデザートみたいなのを ガラにもなくちょっと食べたい 若いショップでーす つるるー 明太陽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한국에서 도착 지금은 10시 반이에요 시작 통노래 수이카 맥수이 그래서 제가 이 물이 좋아하네요 저는 이 물이 좋아해요 이 느낌의 물이 너무 좋아해요 이 느낌의 물이 너무 좋아해요 홀드 블루 커피 먹었습니다 이런거는 일본에서 먹지 않나요? 한국이라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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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가자! 가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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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 코로나에 넣어버리지 않는다 해외 맛있어 1,100원입니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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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노래 마지막 노래 들어주세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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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강아진 ㅎㅎㅎ 가고 싶어? 인삼 삼계탕, 육개장, 전복죽 전복죽에 삭죽! 전복죽! 다신 이치라와, 도야야!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전복죽에 삭죽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빠져요 네, 입고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입고 가세요 맛있어 저희들끼리 먹을거예요? 이거와 이거와 이거예요 絶対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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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끼리 먹을거예요 1일째 한국에 왔습니다 1일째 또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안녕히 계세요 바이비 Kazoo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르자요 다르자요 чи 질문 исл